아 입었다니까요 반반 될 때까지 입는 거예요 다시 갈아입고 다시 가라고 뭐지 나는 안 갈아입는다 얘기했어 아 그런 얘기 좀 하세요 누구한테 얘기한거야 너 누구한테 얘기한거야 너한테 얘기 없냐 아니 뭐하는 거야 지금 너한테 얘기한거야 아 누가 입을까 뭐하는 거야 이거 아 이게 뭐지 빨리빨리 입어요 아니 뭐야 이거 전 나와요 입은 사람 나오시면 돼요 뺐다 뺐다 하기 힘드네 아 그냥 나와요 그럼 나는 아하 나 카키 새로 싫어하는데 김종국이 더 싫어서 입었어요 카키보다 얘보다는 카키가 나요 뭐야 이게 팀이에요 이렇게 근데 우리 어차피 이렇게 짝이 근데 짝수가 안 되는데 다시 갈아입으십쇼 아 저기있죠 다시 갈아입으십쇼 아 저기있죠 아 하나가 될 때까지 갈아있려고 아 진짜 아 근데 이거 정도면 그런가 보다 빨리 갈아입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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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가 원하는 색깔로 입죠 잠깐만 있다보니까 또 이거 나갈게요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형님 왜 쇼드 입고라 아 이거 뭐야 아 오빠 우리 나라 진짜 안맞은데 형아 이거 갈아입었잖아 이제 갈아입고 갈아입고 나오십쇼 야 너 어디서까지 갈아입고 있지 아 이거 빨리 입어 이거 니가 너 갈아입어 너 한 번 더 아가입했잖아 그래 오빠같이 갈아입어라 카키 입어 말 좀 들어 이거 치겠다는 거야 이거 지금 아 옷 한 번 입는다고 이렇게 쓰면 갈아입고에서 갈아입자 오케이 그래 갈아입고 단체로 합시다 갈아입고 그럼 지호가 이거 입었으니까 지호가 아니 그러니까 여기 대표 나오고 여기 대표 나오고 그래 그럼 종국이 형 뭐가 이렇게 안되냐 함부로 얘기하지 마 함부로 얘기하지 마 이 형 대표 안 하면 되잖아요 그래 내가 해 제가 할게요 그래 강수야 니가 나가라 알겠습니다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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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말 안 들어 진아 쿨하게 들어가 말을 너무 안 들어 야 난 안 어울려도 이게 김종국보다 낫다고 아 이게 안 어울리고 있어 미션이 아 이게 김종국보다 나아 이게 근데 이걸 입었는데 또 갈아입으라고 하면 어떡하지? 이 예쁜 데죠? 아 그만 갈아입어 실제로 옷 갈아입는 거 야 너 근데 이 새끼는 훨씬 잘 봤는데 그래 훨씬 이뻐 아니면 뭐 또 정혜진 생이 있나? 야 넌 좀 입어보고 얘기를 해라 아이고 좋아 진짜 그렇잖아 아 그럼 봐보라 결국 이걸 다 입었잖아 내가 뭐하라고 내가 뭐하라고 아 이봐 이 옷을 입은 거야 이게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아니 어쨌든 난 처음 입었다고 고집 좀 피지 마 이 똥꼬집아 아유 아 진짜 자 뒤로 오세요 뒤로 그러면 모두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요? 왜요? 와 이게 성공인가 보다 이게 충전을 입고 같은 색깔이 없는 거구나 같은 색깔 입는 거구나 같은 색깔 입는 거야